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엄청 큰데 여기도 큰거 하나있어 이건 큰거 엄청 커 또 있어 이건 대박이네 큰거 와 크네 또 묻어버렸어 아이고 밤에 와야 겠어 완전히 장화가 푹 빠지네 박꽃 여기 야생 박 인데요 저번에는 가져가서 박립전을 했는데 요번에 열매가 있어갖고 요걸로 요리를 한번 해 볼 거에요 딱 먹기 좋게 됐어요 거미줄에 걸려갖고 나비가 발버둥 하네 달려갔어 마일보이네 아 우리의 고위원장 이 길이 아 이소 음 많이 쓰셨어 여기 도토리를 쥬서 묵지마러 갈까요? 아..네.. 아..한빛거리 용서점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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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아이스크림 오구 고구마 절대 안 돼 부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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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 참기름 양파를 오..뭐야